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대전역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좀 좋아. 대전역 링크를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하루가 맑고 구름도 예쁩니다.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친구가 한 명이 늦어서 성심당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귀여워. 엄청 큰, 대전의 엄청 큰 옷가게라고 해서 친구 따라왔습니다. 친구 따라서 과연 커피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고양이 간식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저거 추우기잖아. 아, 저거 추우기잖아. 아, 저거 추우기잖아. 고양이들 간식을 안 하셨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나이 들어가자. 나이 들어가. 베베 들어가. 애들을 먹일 때는, 애들을 먹일 때는 숟가락으로 먹이고, 애들이 안 먹을 때는 감춰놓으라고 하시네요. 애들이 안 먹을 때는 감춰놓으라고 하시네요. 야, 뭐 먹지 않아? 바로 이 친구가, 서열 1일 고양이라고 합니다. 왜 서열 1일이야, 근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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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르르 들고 있으면, 이렇게 인싸가 되는구나. 너 숟가락 들고 있어. 나 여기. 나 있어. 아, 그래. 숟가락 들고 있어. 짜줄게, 이제.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 저게 내 친구 고양이 엄청 귀여워. 오, 너무 금방이다잉. 잠깐만, 너무 깜찍해. 야, 너무 깜찍해. 근데 얘들 좀 주기가 좀 그래. 너 짜, 네가 짜 놓고. 이거 아니야? 또 우리 추르 다 쓰면 이제 사라지겠지? 안 오겠지, 우리 옆으로? 귀여워, 귀여워. 얘들아, 잘 기억해놔. 골고루 좀. 그래, 안 되지. 이렇게 여기다. 왜 이렇게 크다. 어디 갔지? 문이. 오, 문이 좀 흐르렁. 여기 좀 흐르렁. 또 아니다. 또 아니다. 또 아니다. 응, 아무거나요. 안녕 너무 이쁘다. 너무 맛있다.